이번 박서진의 결정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경력을 넘어 그를 사회적으로 더욱 의미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기여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연예인으로서의 모습을 팬들과 대중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박서진이 자신의 월 수익의 30%를 기부해왔다는 소식은 단순한 화제가 아닌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의 팬들조차 그가 이러한 규모로 꾸준히 기부해왔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서진은 그동안 자신의 뛰어난 예술적 재능과 음악 활동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아왔지만 그가 비공개로 이렇게 큰 금액을 지속적으로 기부해왔다는 점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그에게 새로운 존경과 신뢰가 쌓이게 되었으며 그의 겸손하고 진정성 있는 성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기부는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아티스트로서의 모습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자신의 기부를 대대적으로 알리거나 홍보하지 않고 비밀리에 지속적으로 이행해왔다는 점은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는 그가 기부를 자신의 이미지 관리나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순수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이러한 모습을 보며 그를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 사회적 역할까지 감당하는 책임 있는 인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박서진이 이러한 기부 활동을 통해 지지하고 있는 분야는 야생동물 보호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사람들을 돕는 데 그치지 않고 환경과 동물 보호에까지 관심을 두며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폭넓은 가치관과 미래 지향적인 사고 방식을 잘 보여주며 팬들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박서진은 기부를 통해 지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은 연예인으로서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그의 이러한 활동은 다른 연예인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박서진의 기부 소식이 알려지면서 그와 비슷한 행보를 걷고자 하는 동료 연예인들이 생겨났고 사회적 기여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박서진은 자신의 기부를 통해 단순한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위치까지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선보이는 음악적 역량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감까지 겸비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이는 그의 커리어와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다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자신들의 선행을 자랑하거나 홍보하는 데 반해 박서진은 그저 조용히 자신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는 그가 진심으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해 왔음을 보여줍니다. 선전이나 이미지 관리가 아닌 진정한 인도주의적 가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팬들과 대중은 더욱 박서진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박서진의 기부 사실이 밝혀졌을 때 특히 그의 가족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가족에게조차 숨기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은 그만큼 박서진이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를 고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잠시 혼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박서진의 어머니는 아들의 결정을 이해하고 그를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서진아, 돈은 어디로 갔니? 아는 반응은 팬들 사이에서도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반응은 어머니로서 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과 동시에 박서진의 인간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박서진이 기부한 곳이 세계 야생동물보호 기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대중과 팬들의 반응은 더욱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한 금전적 기부를 넘어 환경보호와 동물보호를 위한 그의 진정성 있는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박서진의 기부활동은 트로트 가수라는 직업적 한계를 넘어서서 더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부활동은 그가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박서진은 예술가로서의 재능을 활용해 단순한 기부가 아닌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서진의 이러한 결정은 단순히 음악적 활동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뛰어난 음악성과 매력적인 무대 퍼포먼스로 사랑을 받아왔던 팬들은 이번 기부활동을 통해 박서진이 지닌 진정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팬덤을 더욱 결속시키고 새로운 차원의 팬덤 문화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였습니다. 박서진의 팬들은 그의 음악적 성취와 인성 모두를 존경하며 단순히 그의 음악을 소비하는 팬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도주의적 행보는 팬들에게 더욱 그를 응원할 이유를 제공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팬덤 내에서 더 큰 자부심으로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박서진을 지지하는 것에 대해 자신감을 느끼며 그의 선한 영향력에 동참하고 있다는 소속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박서진의 팬덤을 더욱 경고하고 단합된 공동체로 발전시켰습니다. 박서진의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연예인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의 이미지를 한층 더 긍정적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실천으로 옮긴 박서진의 행동은 그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팬들은 박서진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그를 더 큰 사랑과 지지로 응원하게 되었으며 이는 팬덤의 규모와 결속력을 더욱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박서진의 팬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박서진의 기부 활동을 널리 알리고 그가 참여한 야생동물보호기금에 대한 후원운동을 자발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박서진의 뜻을 이어받아 그가 추구하는 가치와 사회적 목표를 함께 이루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러한 자발적인 팬들의 참여는 박서진의 기부 활동을 더욱 빛나게 했으며 그를 지지하는 팬덤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습니다. 더불어 다른 연예인들도 박서진의 이러한 결단에 대해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가 보여준 진정성 있는 행동은 연예계 동료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고 박서진을 본받아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연예인들이 늘어날 가능성도 큽니다. 이는 박서진이 단순한 개인의 행동을 넘어서 연예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박서진의 이번 결정은 그의 커리어와 개인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팬들과 대중은 그가 보여줄 다음 행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가 어떻게 이러한 사회적 책임을 이어나갈지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인도주의적 행동은 연예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더 많은 연예인들이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박서진은 이번 결정을 통해 단순한 가수를 넘어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의 기부 활동은 환경 보호와 동물 보호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